한신대 신학대학원 백년도 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잊고 또 누군가는 알지 못할 긴 세월의 이야기 그리고 2017년 3월 그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직은 수줍은 봄 햇살이 내리쬐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기지 북간도와 기독교 그리고 한신대학교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끊임없이 민족독립항쟁을 위해서 투쟁했던 북간도 한일독립투쟁의 그 근원이 교회였고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일운동을 끊임없이 했던 물적 인적 자원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명동학교 또 은진학교를 이어서 한신대학교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을 찾기 위한 전시회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주최하고 서단법인 규암 김약연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진전은 한신대학교 설립 77주년을 맞아 기획되는데요 무엇보다 항일운동과 민족학교의 근간을 세웠던 우리 신앙선배들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미공개 사진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둘러보실까요? 이번 전시회는 약 70여 점의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광화도 조약 체결로 불안해진 전국 속에서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이상향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김약연 선생을 중심으로 고향을 떠나 북간도를 찾았던 내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사무총장님 당시 명동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나요? 명동촌은 바로 우리 회령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오랑회령을 넘어서 첫 도착지가 명동촌입니다 그런데 1899년에 한경도의 종성 회령 지역에 4가문, 나중에 1년 후에 윤동준의 가문이 합류가 되지만 5가문이 정착한 공동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한 10년간은 한학을 유지하다가 새 서당을 꾸리다가 1908년에 근대교육을 위한 명동학교가 쓰고 그 이듬해 1909년에 명동교육이 스물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2주 한인의 근대교육과 신앙의 메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는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는 이상향으로서의 명동촌을 조명한 1부 북간도에 세운 이상향 공동체 명동촌부터 항일의식 함양으로 독립운동 지사들을 배출한 민족학교들을 소개하는 2부 북간도 한인사회와 항일독립운동 그리고 용정을 조명한 3부 독립군과 한인들을 토벌하고 탄압했던 일제의 만행을 보여주는 4부 항일독립운동의 기지가 됐던 북간도와 북간도에서의 기독교 역할 그리고 한신대학교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마지막 섹션까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고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우고 항일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던 우리 신앙선배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종교도 있었고 신흥보관학교, 북로공정서는 대종교의 힘을 바탕으로서 독립운동한 조직이고 그다음에 천도교 그렇지만 북간도 지역에서 3.13 항일운동의 중심은 거진 기독교인이었다는 점 그게 전부 교회 조직으로 이렇게 해서 봉호동 전투, 청산의 전투에 밑거름이 된 이런 사진 기록들입니다 실제로 북간도의 기독교는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당시 간도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약연 선생의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은 이들 중 한국기독교장로회를 세운 장공 김재준 목사를 비롯해 강원용, 안병무, 문익환, 윤동주 등의 발자취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에는 무임승차가 없다고 하죠 약 70여 점의 빛바랜 사진들이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미원의 해방이었던 남북 분단시대를 넘어서 통일시대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의 정신과 혼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일독립운동의 기지, 북간도와 기독교, 그리고 한신대학교 사진전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서울 캠퍼스 내 한신 갤러리와 장공관 로비 두 곳에서 나뉘어 진행되고요 오늘 3월 말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수선하다 보니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신앙인들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의 길을 노래하는 음반들도 연이어 발배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 새로 나온 음반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싱어송라이터 손상민 전도사의 신보 제자의 길이 발배됐습니다 유명인 예수에 열광하는 팬인지 참 스승 대신 예수를 닮아가려는 제자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참된 제자의 길을 노래하고 싶다는 손상민 전도사는 타이틀곡 제자의 길을 비롯해 총 10곡을 이번 앨범에 담았는데요 민호기 목사의 프로듀싱에 강수호, 이태윤, 임선호 등 최고 세션들에 참여로 완성도를 더했다고 합니다 댄스 보컬팀 엘샤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혜미가 엘샤인의 솔로 싱글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 주님만을 찬양을 발매했습니다 지난 2012년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에서 작곡상을 수상한 홍혜미는 흔치 않은 밝고 여성스러운 팝 댄스 곡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 발매된 주님만을 찬양 역시 트렌디한 음악에 분위기 있는 음색과 깊이 있는 신앙 고백으로 완성됐습니다 워싱 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일의 첫 번째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컴백 투 지저스인데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 기준과 판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통해 영감을 얻은 타이틀곡 컴백 투 지저스를 비롯해 MR까지 총 8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스베스타시 시즌 6 출신의 김지원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담은 오직 주님만을 발표했습니다 시채널과 시셈 아티스트 강찬의 프로듀싱으로 완성된 이 곡은 연약한 자신을 통해 찬양을 받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작하게 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바라는 고백을 담아냈습니다